다니엘 428 예심찾기 하나님 베란다를 정리하면서 저의 가정에 유일하게 남은 꽃이 피는 군자란입니다. 제가 너무나 정리를 잘 못하여 이번 노아 방주 말씀 묵상 후 말씀 종독하면서 하나님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. 조금씩 자주 증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하나님 그런데 배우자가 이 꽃만은 꼭 두어 달라는 말을 하였습니다. 하나님 부끄럽고 죄송하고 하님 앞에 회개합니다. 그랬을 때에 이 꽃이 꽃을 피워 하나님 저희들에게 큰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. 즐거움이 되고 있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이제 조금씩 조금씩 제 가정의 방주를 만들어가며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의 즐거움을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 아멘 아멘